현대사회 현대사회는 힘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순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서서 이제 힘없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합니다 갑질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공격 성량을 가지고 묻지마 범죄들을 계속적으로 저지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 도시 고린도도 강자들이 힘이 있고 또 강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누르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교육과 철학과 경제가 활발한 도시 고린도 안에 그렇게 화려하고 잘났고 잘 살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고린도 그 지역 가운데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강자들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저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고 참으로 저속한 것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도시를 생각해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명한 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한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있고 더 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장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육체를 따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는 부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는 가문이 좋다라는 뜻인데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인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또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문벌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안에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같은 또 가이오와 그리스보 같은 저명인사들이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상공인이고 간의 수공업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까 우리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든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부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을 따라 그렇게 재미있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주의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생각합니다 아니 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저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건강을 다 소진하고 잃어버리고 나온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간증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나약할 때 이 자리에 섰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잘나갈 때는 부름받지 않다가 모든 큰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잡힘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참 초라하게 느끼는 우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나는 부하지 못하고 권력과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면 강력한 은혜 강력한 축복을 가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아프기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족함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면 훨씬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고린도 교회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을까 25절 말씀입니다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비교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약하지만 부르시고 부족하지만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을 어떻게도 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몰려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나 위에 하나님이 붙잡힘 받으면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인생은 종기하고 내 인생은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서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덜입을 때 그는 수천명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까 내 인생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려움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붙잡아 주시면 우리 인생은 종기하고 아름답고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옆 사람과 비교하여 좀 더 물질이 많고 좀 더 젊고 좀 더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시더라도 사람보다 강하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옆 사람한테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종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넣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2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뛰어나면 열심히 자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자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안 좋아하겠죠 네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뛰어나면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 저 사람은 어떤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도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해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내 입술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한 존재다 나는 사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지식을 듣게 되면서 그들이 똑똑해졌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방언도 하고 통력도 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기준이 딱 떠오르면서 보라 나는 이런 능력도 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3시간에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개발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도 저도 아닌 그리스토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줄 알고 막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것만 가지고 집착하게 될 때 특권의식도 생기고 우월감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로 전략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배우고 마음이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사람들과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해서 옆 사람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절망하게 되고요 옆 사람보다 뛰어난 게 있으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단순하게 살아가라 어떻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이건 기도하면서 해결하겠다 이 일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런 작은 일은 기도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복잡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서 우리 안에는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교만과 아픔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경험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무조건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몸에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죠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참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 몸에 힘을 빼는 단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에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저와 여러분을 얼음원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영성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 시대에 기도하기 진짜 힘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내게 웬만한 힘이 주어져 있거든요 내게 웬만한 힘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웬만한 지식 스마트폰 누르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은호 다 번역됩니다 여러분 내게 힘이 있어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결혼이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느낌대로 말하고 내가 보는 것대로 말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이 시대는 기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지만 내가 기도의 문이 막혀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3분의 이상 될 거예요 이 시대는 기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배우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심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없이 하는 봉사 기도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봉사 기도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방학했습니다 왜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 없이 봉사하면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나 커져요 그러니 그 마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시험이 될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배후의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연락 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소유함이 없어도 내가 배움이 없어도 내가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다 네 그 말씀이 30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딱 붙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접붙임 되니까 이것이 약함이 변하여 강함으로 강력함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 힘이 들어갔습니까? 내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 이 모든 것을 주를 자랑하는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연약할 때 기도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약함이 바뀌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연약한 가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내가 가진 것으로 폼 잡고 싶을 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처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가 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큰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큰 코끼리 위에다가 위에 생지 한 마리가 탁 올라가서 탁 앉아 있었어요 이 코끼리가 쿵쿵쿵 걸어가니까 동물들이 막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 피하고 또 멀리 멀리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지가 그 위에서 탁 앉아 있다가 응응응응응 나를 무서워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있다가 코끼리가 딱 서니까 꼬리로 쭈루루루룩 내려와서 많은 동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봤지? 내가 지나갈 때 피하고 도망치는 동물들 봤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앞에 용광 돌리는 은혜를 가질 때 세상에서 가진 지혜와 능력들이 헛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